이런 사람들이 얼굴 지방흡입해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형외과를 찾고 지방흡입하는 병원을 찾아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이게 그림을 잘 보면요 번호가 다 맺혀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8번이죠 8번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크게 변화가 없죠 근데 이 턱 밑에 있던 게 이게 9번이거든요 임피리어 멘탈이라고 해서 서브멘툼이라고 저는 의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밑에 들러붙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면서 9번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여기 11번 여기가 서브멘툼이거든요 여기가 더 불룩해지죠 여기서는요 9번, 10번, 11번이 아예 안 보여요 이렇게 턱선에 가려서 근데 살이 찌면 9번, 10번, 11번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더 찌면 접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 지방 흡입을 해서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방 흡입하면 이렇게 슉 달라붙는 거를 기대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툭 달라붙는 것보다는 숨이 빠지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풍선 바람 빠지듯이 우리 몸은 지방이 이렇게 이분하게 풍선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패딩 잠바처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패딩 잠바처럼 박음질이 돼 있고 중간에 솜이 들어있는 그런 여러 구조들이 겹쳐서 있어요 근데 살이 찌면 걔네들이 쭉 이렇게 찌니까 박음질해 놓은 패딩 같은 그런 구조가 안 보여요 울룩불룩한 근데 거기서 지방을 빼는 순간 그게 마치 박음질해 놓고서 우리 루만 쉐이드라고 하는 커튼 있죠 그거 늘어지듯이 살이 쭉쭉 늘어진다고요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얼굴 가지신 분들 병원에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방 흡입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나마 늘어짐이 적고 살이 많이 늘어지지 않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91번이에요 그나마 목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방 빼는 거는 비교적 큰 부작용 없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데 이런데 또 뭐 요런데 지방 빼서 뭐 큰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뭐 조금 빼서 좀 좋아졌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 광대 지방 흡입을 했더니 광대가 얄쌍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나는 되게 좋아졌어요 만족해요 근데 선생님은 하지 말랬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티도 안 나요 고생만 했어요 뭉쳤어요 아주 불편해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분들이 요런 걸 기대하고서 얼굴 지방 흡입하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본인이 살을 빼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요런 친구가 수술하고 나서 요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영화에서도 살짝 그렇게 그려지지만 실제 그 영화를 잘 보시면요 이랬던 그 김아중씨 했던 분이 이 상황에서 수술하고서 런닝머신에서 겁내 뛰는 거 나올 거예요 런닝머신에서 뛴 게 메인이고요 수술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걸 기대한다면 여러분 마술을 기대하는 거다 선생님 저 이래요 이거 지방 흡입하면 안 돼요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요런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선생님 저는 이 심술보가 너무 싫어요 지방 흡입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 저 여기 싫어요 이거 지방 흡입하면 되겠죠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 주름이 생기는 원인 자체도 얘가 늘어진 거거든요 이 노란 지방의 위치를 변화를 보세요 요렇게 변했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올려주고 피부를 땡겨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상이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방 흡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죠 지방 흡입 얼굴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그 이유는 물론 인터넷에 보시면 나 지방 흡입하고 효과 봤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런 늘어짐이 아니라 볼록한 지방이에요 우리가 사탕 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지방은 빼면 좋아지지만 이렇게 늘어짐과 동반된 지방은 흡입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